내 실물... 그러나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. 나는 이제 나를 이제 2년 안에 근 2년 안에 알게 된 팬분들은 내 얼굴을 본 적이 없잖아, 실제로. 사실 대단한 얼굴은 아닙니다, 제가. 정말 뭐... 어떻게 얘기해야 팬들이 또 안 싫어하지? 하여튼 대단한 얼굴은 아니지만 닮았다 하지 말라니까, 자꾸. 어쨌든 좀 보여주고 나도 보고 싶어, 팬들 얼굴을 실제로. 얘기도 좀 이렇게 많이 하고 싶고. 근데 그런 게 좀 짜증나요.